자 그러면 자 우리 오늘부터는요 자 일반역학 또는 해석역학 이라고 하는 게 전공으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 내용 정리하고 우리 문제 기출문제 같은 것들도 같이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월달하고 2월달에는 일반 물리학에 있는 역학이랑 그 다음에 뭐 열역학도 했고 유체역학도 했는데 역학이랑 그 다음에 전자기학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이랑 전자기학이 제일 중요하고 기출 우리 부분도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영역이기 때문에 역학이랑 전자기학은 잘 하셔야 되는데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도 많이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에서 나오는 역학과 전자기학에 대한 기출문제 또 내용들 같이 좀 정리하면서 그래서 1, 2월달을 정리했다면 자 이제 3월달부터는 이제 전공이에요 전공과목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3학년 또는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쵸 내용들이 있죠 2학년 1학기 땅 2학기 때부터 그래서 일반 역학 3월달에는 자 4월달에는 전자기학 그 다음에 5월달에는 파동하고 광화 그 다음에 현대물리까지 5월달은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는 자 우리 열미통계물리 또는 양자역학 할 거고요 마지막에 열미통계물리까지 해서 자 5개월 동안에 전체적인 여러분들 전공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월달에는 일단 일반 역학이에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일반 물리학에서 배웠던 역학에다가 그것만 가지고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을 좀 우리가 주로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일반 역학 또는 해석역학을 학교에서는 1년 동안 배웠어요 두 학기 동안에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두 학기 동안에 우리 공부할 수는 없을 거고 우리는 한 달 동안에 총 8번의 수업입니다 한 달에 여러분들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우리 총 8회의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1, 2월달에 배웠던 일반 물리학에서 배웠던 내용에다가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기출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해서 정리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맨 앞 페이지에 자 프린트 자 요건 다 핸드아웃 자료로 배부가 되고요 자 요 자료를 잘 다운받으셔서 수업 준비해 주시고 기출 문제도 같이 풀이할 거니까 자 프린트를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명물 김학균 전공 물리 일반 역학 개념 총정리 및 기출이라고 해서 우리 프린트가 여러분들 학원에도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다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자 우리 다운받으셔서 수업 자료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안에 있는 기출 문제도 너무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들 최근에 나왔던 한 10년 동안의 기출 문제가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 잘 좀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년마다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역학에서 네 4문제 정도 중에서 두 문제는 한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두 문제는 여러분들 전공을 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잘 준비해 주시고 특히 전공은 보통 4점짜리로 많이 출제가 되지만 전공도 2점짜리 하나 4점짜리 하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준비하시는 3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뭘 좀 어디에다 초점 맞춰서 공부해야 되느냐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앞에 이제 차례가 나와져 있죠 자 1장에는 기본 개념 2장에는 뉴튼 역학이라고 해서 쭉 해서 맨 마지막에 10장 라그랑지한 역학이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쭉 해서 지금 나와져 있는 내용도 해당돼요 자 그럼 이거 다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OT 살짝 좀 할게요 자 OT 우리 무엇에 대한 일반 역학이에요 일반 역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먼저 하고요 어디에다가 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힘을 써야 될 거냐 괜히 시험 문제 안 나오는 데에다가 여러분들의 노력과 시간을 쓸 필요는 없어요 일반 역학을 다 배우지만 항상 나오는 데에서 나오지 여러분 이상한 데에서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 역학주 학교에서 배우실 때도 이제 좀 어려워 했었던 부분들이 수학적인 부분을 좀 어려워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자 그런 수학적인 부분들은 시험에서 요즘 계속 수학적인 부분들은 다 자료가 주어지고 우리는 물리적인 해석 그리고 계산 정도까지는 좀 여러분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지 너무 수학적인 부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다 주어져요 그럼 그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는 물리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쭉 배우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배웠는데 아마 여러분들 일반 역학 공부하시면서 처음에는 좀 따라갈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좀 막히기 시작하냐면 보통의 학생들이 3차원 강체역학 들어가면 강체역학에서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을 배우기 시작하냐면 이제 우리 오일러 방정식과 텐서 같은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알고 있었던 일반 역학 일반 물리학에서 배웠던 역학이랑은 너무나도 다른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오일러 방정식 또는 텐서라고 하는 물리량을 배우면서 너무나도 새로운 세계의 우리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근데 이 오일러 방정식과 텐서를 그렇게 우리가 막 준비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 오일러 방정식과 텐서가 출제가 된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대신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물리를 처음 쭉 일반 역학 배우다 보면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정도에 우리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저는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일반 물리학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 말씀드렸는데 우리 감쇄진동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부터는 우리 2차 미분방정식, 1차 미분방정식, 선형 1차 미분방정식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미분방정식은 꼭 여러분들 완벽하게 좀 잘 이해하시고 물리적인 해석들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내용도 꼼꼼하게 잘 정리할 거니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올러방정식과 텐서 아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어 내용은 되게 어렵지만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저는 이런 게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정리할 거예요 또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 여러분 우리 라그랑잔 역학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라그랑잔 역학은 매년마다 꼭 4점짜리 문제로 매년마다 거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10년 동안 그래서 라그랑잔 역학은 꼭 잘 준비하시고 문제 푸는 방법 라그랑잔 변분법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온 여러분들 우리 이론이기도 하고 역학이기도 하지만 우리 역학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뉴턴의 고전역학, 뉴턴 역학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들었던 라그랑잔 역학, 해밀톤 역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일단 뉴턴 역학은 기본값이에요 이건 뭐 일반 물리학이나 고등학교 때 배우는 여러분들 물리에서도 당연히 뉴턴 역학만 배우니까 하지만 어떤 물리학과의 어떤 자존심, 물리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좀 이런 건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물리 이제 우리 임용기출에서 출제하시는 분들은 항상 라그랑잔 역학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해밀톤 역학은 잘 출제되지 않아요 대신 해밀톤 역학은 양자 역학에서 너무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 고유값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해밀톤 역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라는 것들이 양자 역학에서 보통 나오고요 우리 일반 역학에서는 우리 뉴턴 역학과 라그랑잔 역학이 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장 기본 개념 뭐 벡터, 스칼라고, 벡터고 그 다음에 좀 새롭지만 여러분들 많이 썼던 연들 대일 연산자의 활용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좀 정리할 거고요 자 뉴턴 역학 많이 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일반 물리학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대신 3장이 중요해요 자 1장, 2장인데 중요한 것만 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거 자 3장에 선영복원 역학은 우리 조화운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울 겁니다 조화운동 자 이 조화진동자, 조화운동인데 우리 조화운동 당연히 뭐가 우리가 추가가 돼서 여러분들 우리 감쇄가 추가, 감쇄진동이라고 하는 감쇄진동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외력이 있을 때,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 용수철진자, 단진자 이런 것들은 다 뭐가 고려되지 않는 거냐면 우리 저항력이 고려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화운동에서 감쇄진동이라고 해서 우리 유체나 또는 공기의 정력이 고려될 때는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라는 거를 우리는 뭘 통해서 여러분들 미분방정식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당연히 1차 미분방정식, 2차 미분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 의미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어떤 여러분들 과정으로 풀리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1차 미분방정식은 많이 했지만 2차 미분방정식이 조금 어렵죠 복잡하죠 그런데 이건 필수고요 여러분들 꼭 우리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에 대한 겁니다 많은 자료 제가 카페에 우리 미분방정식에 대한 자료들과 또 여러분들 동영상 같은 것들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번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고 또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러면서 이 미분방정식은 꼭 물리에서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튼 역학이라고 하는 애플은 MA가 기본적으로 2차 미분방정식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3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룰 때는 감쇄진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의 2차원 3차원 입자의 운동 우리 일반 물리학에서도 2차원 우리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2차원 우리 운동 근데 3차원은 거의 나오진 않아요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입자의 운동이 나왔었던 건 다 2차원 운동만 나오지 3차원 운동은 원운동과 더불어서 나와요 원운동 또는 우리 나선 운동이랑 좀 더불어서 출제가 되지 2차원의 운동이 대부분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장의 비관성 기준계라고 지금 나와져 있는데 5장을 조금 좀 보셔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5장의 비관성 기준계에요 여러분 비관성 기준계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해요? 우리 비관성계를 얘기하죠 즉 여러분들 가속 운동하고 있는 가속 운동하고 있는 개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분석해 주는 거 그러니까 버스가 등가속 운동을 합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무슨 힘을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우리 관성력이라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좀 확장해서 자 이런 관성력은 고등학교 물리나 일반 물리학에서도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우리 어떤 거에서의 관성력을 좀 더 다룰 거냐면 우리 회전계에요 회전계의 관성력이라고 해서 자 크게 우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전계에서의 관성력은 세 가지 이건 뭐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우리 원심력이라고 하는 관성력 그 다음에 우리 가로힘이라고 하는 관성력 존재하고요 또 우리 코리올리힘 코리올리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우리 관성력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내용은 기출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 이것도 별로 나오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좀 나온 적도 있긴 하지만 자 이거는 그냥 대비 차원에서 자 회전계의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비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할 거지 이게 뭐 기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대신 미분방정식은 당연히 필수에요 필수 필수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역학에서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뒤 전자기에서 RLC 회로에서도 그대로 우리 내용들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조화진동하고 비관성 기준계에서는 일반 물리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었던 내용들도 같이 등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력과 중심력이라고 하는 6장에서도 조금 우리가 보여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중력과 중력과 중심력 중심력장이라고 보내놔 텐데 이것도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 우리 배웠었던 내용이랑 비슷해요 우리 뭔가 인공위성이 지구주의를 돌고 있습니다 태양주의를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만유인력이 90력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과 또 중력 퍼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힘 분석하고 에너지 분석해 주는 것들을 쭉 계속 우리 배운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다가 뭐가 추가되냐면 중심역장에서는 우리 유효 퍼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유효 퍼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이것도 자주 출제돼요 자주 그래서 유효 퍼텐셜 에너지의 의미와 유효 퍼텐셜 에너지의 의미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기출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출제가 되진 않는데 재재작년, 3년 전이나 또 4년 전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출제가 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좀 간단하긴 하지만 간단합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그동안 많이 출제가 돼서 더 이상 낼 문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단순해요 유효 퍼텐셜 에너지에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심역과 중심역장에서는 유효 퍼텐셜 에너지의 내용과 의미 판단해 주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일반 물리학에서는 배우지 않았었던 내용들이 등장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장의 입자계 역학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7장, 7장입니다 7장이라고 해서 입자계의 역학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는데 자, 여기에서 배울 내용은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우리 운동량, 충격량이에요 운동량, 충격량 또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되는데 아, 우리 어떤 것들이 조금 추가되냐면 이런 것들이 좀 추가돼요 어떤 물체들이 충돌할 때 우리 실험실계 실험실계에서 관찰했을 때의 운동량, 보존과 실험실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지한 사람이 보는 거죠 정지한 사람이 입자가 충돌할 때 그러니까 일반 물리학에서 배웠던 게 다 이거예요 실험실계에서 관측했을 때의 운동량, 보존이 어떻게 기출되는지 그런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들어갑니다 질량중심계예요 질량중심계에서 우리 충돌을 볼 때는 운동량, 보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 뭐가 하나도 추가되는구나 질량중심계에서의 운동량, 보존은 어떻게 기출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예전에 많이, 예전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가 한 10년 전에 한 번 출제가 됐고 지금까지 별로 출제가 되지는 않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한 번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내용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팔장의 강체의 평면 운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일반 물력 시간에 배웠던 우리 회전역학 있잖아요 강체 역학 또는 회전역학이라고 한 내용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팔장의 강체의 평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고정된 회전축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전하는 경우 또는 바퀴나 공 같은 것들이 굴러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 토크, 또 우리 굴리문도 그 다음에 우리 회전관속 모멘트를 이용한 토크와 가군동량과 에너지 보존, 일과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거의 일반 물력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좀 특이한 게 이제 9장이에요 9장에 나온 내용이 3차원 강체 운동이죠 3차원 강체의 운동이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 아주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자, 오일러 방정식 그 다음에 우리 물리량 중에서 우리 물리량이 스칼라와 텐서만 있는 아, 스칼라와 벡터만 있는 줄 알았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뭘 배우기 시작했었냐면 늘 텐서라고 하는 물리량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텐서라고 해서 그래서 텐서를 이용해서 3차원 강체의 운동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를 자,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오일러 방정식과 텐서는 그래도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걸 막 깊게 공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오일러 방정식을 해도 일반 물량을 좀 배웠었던 게 여러분들 세차 운동이랑 아주 관련이 깊죠 세차 운동은 회전축이 돌아가는 걸 우리 세차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차 운동이 적절하게 내가 뭔가 축이 적절하게 잘 설정이 되면 잘 회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 회전축이 좀 우리 질량 중지 회전축이랑 좀 다른 경우에는 이런 애들이 이렇게 해서 삑딱삑딱하게 돌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오일러 방정식으로 표현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오일러 방정식도 기본적으로 우리 뭐랑 좀 관련이 있냐면 회전계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회전계는 우리 이렇게 세 가지 등장해서 우리 병진 운동하는 물체의 개와 회전하고 있는 개에서의 뭔가 차이점을 우리가 정리해 준 식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 오일러 방정식에도 적용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스칼라를 보통 0개 텐서 벡터를 여러분들 1개 텐서 그 다음에 2개 텐서라고 해서 3차원에서 뭔가 작용하는 뭔가 이것도 좀 설명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좀 우리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벡터가 작용할 때 어떤 그 벡터가 작용하는 면에 대해서 고려하는 물리대학은 텐서라고 하는데 텐서를 여러분들이 지그시 공부하거나 텐서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대학원 과정에 가신 분들은 당연히 공부해야 되긴 할 거지만 우리가 이제 임용 중등 임용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텐서에 대한 의미하고 내용만 정리해 주면 되지 이걸 뭐 우리 완전히 마스터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올러방정식과 텐서는 텐서는 우리 내용 정리 이것도 대비 차원에서만 하는 거지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는 것들은 일단 저는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 정리할 거고 그 다음 10장입니다 라그랑지안 라그랑지안 역학이라고 하는 내용은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라그랑지안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라그랑지안을 이용해서 써주는 제가 미리 한번 써주면 우리 T-V라고 해서 운동에너지하고 퍼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가 라그랑지안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 역학은요 자 이건 매년 나와요 작년에도 출제되고 재작년에도 출제되고 그래서 매년마다 거의 출제가 되는 내용들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내용들 중에서 이제 안 배웠었던 부분들은 자 이런 내용을 준비할 건데 우리가 배우고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여러가지 내용들 다 정리할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중요도로 좀 표현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에요 첫 번째는 이 라그랑지안 역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나오니까 4점짜리로 4점짜리로 매년 나옵니다 라그랑지안 역학 문제가 2점짜리로 나왔을 때도 물론 옛날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거의 여러분들 매년 10점짜리 아 10점이네 4점짜리 여러분 10점짜리로 나왔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과 뭔가 논소리랑 좀 연결해서 풀이 과정이 굉장히 좀 길고 한 문제가 그런 내용들도 있긴 했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4점짜리 아니면 2점짜리로 출제가 되죠 기평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서술형으로 풀이 과정까지도 다 표현해야 되는 문제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도로 표현하자면 제 1번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라그랑지안 역학 제일 중요해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유효포텐셜 에너지에요 두 번째로 표현하자면 라그랑지안 역학은 매년 출제가 되지만 중력과 중심 역장에서 나오는 유효포텐셜 에너지는 종종 자주해요 그러니까 가끔이 아닙니다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에는 거의 여러분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굳이 뽑자면 여러분 세 번째는 2차 미분방정 시기에요 이것도 이건 매년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매년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냥 물리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학생이라면 또는 물리교육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 물리를 배우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 이건 잘 좀 보셔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 역학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자 이런 내용들을 좀 배우실 거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일반 물리학에서는 배우지 않았던 역학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중요도로 따지자면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좀 보셔야 됩니다 라고 정리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져 있고 잘 정리하고 다룰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1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장의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1장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가 있냐면 우리 스칼라곱이라고 근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우리 좀 얘기할 것들이 좀 있어서 자 스칼라곱은 우리가 내적이라고도 하고 또는 우리 우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점곱이라고 표현하지만 자 스칼라곱은 이렇게 정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칼라곱은 자 우리 3차원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표현할 때 자 X축, Y축, Z축이라고 하는 우리 3차원으로 보통 표현할 때 X축의 단위 벡터를 우리 I핫이라고 하고 Y축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J핫이라고 하고 K, 자 우리 Z축의 단위 벡터를 K핫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 단위 벡터 우리 스칼라곱의 정의가 우리가 뭐였었죠? 자 두 벡터를 스칼라합니다 두 벡터 A벡터하고 B벡터를 스칼라곱 해주세요 자 뭐라고 읽었었냐면 A 닷 B라고 읽었었고요 자 A벡터가 X, Y, Z 성분이 있을 거고 B벡터도 X, Y, Z 성분이 있다면 아우 얘는 이렇게 정의했네요 A벡터의 크기와 B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두 벡터의 사이각이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표현해 주는 게 이게 우리 내적의 정의였었습니다 이때 우리 물리적인 의미는 코사인이 들어가면 두 벡터의 어떤 성분 끼리만 계산해 주세요 우리 나란한 성분 끼리 계산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런 거 단위 벡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단위 벡터 또는 유닛 벡터라고 해서 단위 벡터, 유닛 벡터라고 해서 크기가 얼마하고 크기가 1이고 뭐를 알려주는 벡터입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벡터입니다 라는 것들을 정의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I햇에다가 I햇 또 여러분들 J햇에다가 J햇 또 K햇에다가 K햇을 다 내적을 하면 다 얼마였었냐면 이건 다 1이었었고요 그래서 I햇에다가 J햇을 내적을 지키거나 J햇에다가 K햇을 내적을 지키거나 K햇에다가 I햇을 내적을 지키면 이건 무조건 다 우리가 0이 되는 다 수직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0이 됩니다 라는 것들을 표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벡터를 만약에 AX의 I의 성분 플러스 AY의 J의 성분 플러스 A, Z의 K의 성분이 존재하고 B벡터를 B, X의 I의 성분 플러스 B, Y의 J의 성분 플러스 B, Z의 K의 성분 이렇게 X, Y, Z 3차원 공간에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A벡터에다가 B벡터를 내적해 주세요 라고 하면 같은 것끼리만 살아남죠 I, Z은 I, Z을 내적시킨 것만 살아남을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AX, BX 플러스 AY, BY 플러스 AZ, BZ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만 살아납니다 라는 것들로 표현해 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건 몇 차원 공간에 대한 표현이에요 얘는 3차원 공간이에요 3차원 그런데 선형 대수를 좀 배우셨거나 또는 우리 양자역학도 이미 배우셨으니까 우리 벡터 스페이스,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벡터들이 사는 공간인데 벡터들이 다 수직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것들을 표현해 주시느냐 하면 여러분들 N차원 공간이에요 3차원이 아니라 N차원 공간에 만약에 벡터들이 존재한다면 즉 여러분들 A벡터가 있는데 A벡터가 여러분들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쭉 가서 여러분들 A의 N차원의 공간에 자유로운 벡터를 우리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 Y, Z만 있는 게 아니라 1에서부터 N차원까지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B라고 하는 벡터도 있어서 B도 B1 플러스 B2 플러스 B3 자 우리 이게 X, Y, Z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계속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얘도 몇 차원까지 여러분들 B에다가 N차원까지 있는 여러분들 벡터라고 한다면 아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요 그런데 A벡터에다가 A벡터에다가 B벡터를 내적하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1 곱하기 B1 플러스 A2 곱하기 B2 플러스 A3 곱하기 B3 플러스 A4 곱하기 B4 플러스 쭉 가서 우리 어떻게 하지? A N 곱하기 BN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우리 표현이 가능할 거다라는 거를 우리 N차원 공간에서의 벡터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자 이거를 좀 더 나타내주면 아 얘는 우리 시그마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I가 어디에서부터 1에서부터 N까지 A N 곱하기 BN이라고 하는 자 이런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나중에 이제 어디 가요? 우리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우리 사인 코사인 함수가 항상 이제 등장하고 사인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함수냐면 복소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함수예요 그럼 허수가 들어가 있으면 물리에서는 허수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항상 실수만 의미가 있지 허수가 있는 공간은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물리에서는 우리는 허수 세상을 다루진 않습니다 항상 실수 세상만 다뤄요 그래서 우리 복소평면에서의 우리 벡터 공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복소평면에서는 복소수를 우리의 실수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뭐 하죠? 여러분들 켤레복소수를 곱해줘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해서 다 우리 실수 공간으로 바꿔주는 자 그런 방법들을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렬로 주로 나타내죠 양자역학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도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A벡터에다가 B벡터를 내적해 주는 N차원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행렬로 표현하자면 우리 행벡터와 열벡터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즉 얘를 A1, A2, A3 쭉 가서 A의 N이라고 하면 아 그럼 얘는 자 B1, B2, B3 쭉 가서 우리 어디까지? B, N까지 가는 행벡터와 열벡터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이거 쭉 여러분들 전개해 주면 뭐랑 똑같아져요? 위에 있는 표현이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쓰이는 거를 우리가 열벡터라고 이게 B벡터예요 B벡터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된 거는 우리가 우리 뒤에 이제 나중에 배우게 돼요 얘는 A벡터도 이렇게 생겨야 돼요 원래는 A1, 2, 3, 4 해가지고 N까지 가야 됩니다 얘는 우리 A벡터에 콤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한 값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로 나타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는 스타를 붙여서 열벡터에 콤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한 값을 우리가 A에다가 해 준 값은 행벡터로 바꿔서 표현해 주는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A벡터도 이렇게 표현되어야 돼요 B벡터도 이렇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열행벡터로 바꿔주는 경우는 우리 스타를 붙여서 앞쪽으로 이거 나중에 양자역학에서 우리 브라켓 벡터도 다 이제 배우시게 되고 행벡터하고 열벡터에 대한 특징들로도 다 배우게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비교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비교되어서 표현되어져 있고요 자 맨 밑에 뭐 벡터곱은 많이 했기 때문에 벡터곱은 뭐 그냥 참고해서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물리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거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N차원 공간에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 행열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 3차원만 너무 익숙해 하지 마시고 우리 N차원 공간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하시는 분들은 여기 좀 잘 와닿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운동을 다룰 때 항상 우리는 우리 3차원 공간에서의 운동을 다루지만 실제로는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 3차원만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는 또 다 배우시게 됐었습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페이지는 우리 벡터의 3중고비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것도 다 자료가 주어져요 3중고비라고 해서 3중고비라고 해서 절대로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나와져 있는 내용은 자 이것도 다 주어지니까 우리 곱과 그 다음에 내적 크로스곱과 내적 다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 하나 우리 백협룰이라고 해서 백협법칙이라고 하는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자 그것도 그냥 참고 회수예요 3중고비에서는 아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도 자 이거 다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 증명하는 건 그러지 않아요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3중고비도 우리가 다룰 거고 근데 이 3중고비라는 결론은 항상 시험문제에서 주어질 거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활용만 해주시면 돼요 자 3중고비라는 이건 뭐 일반 물력에서는 다루진 않지만 3중고비라는 여러분의 일반 역학에서 많이 배우셨던 내용들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4라고 해서 우리 좌표계의 변환 또 우리 행렬 변환이라고 하는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표현되어서 나오져 있는데 근데 이것도 행렬 변환이라고 나오져 있는데 이게 시험문제에서 그럼 많이 나오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어떤 좌표계를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파이만큼 회전을 시키면 그 회전된 좌표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이거를 우리가 좌표계의 변환 또는 변환 행렬이라고 하는 것들로 나타내 주고 표현해 줄 수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이 좀 뭐랑 관련이 있냐면 텐서랑 좀 관련이 있어요 텐서 그래서 행렬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 표현해 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거 참고해서 그냥 보시면 돼요 우리 i, j, k, h 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i, j, k, h 라고 하는 변환 행렬로 바꿔서 표현해 주는 방법 등이 있는데 우리가 뭐 시험 문제를 풀 때 이걸 막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변환 행렬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구나 라는 것만 그냥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초적인 내용들은 그냥 참고만 해서 나타내 줄 수 있는 내용들로 비교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 거고요 자 이 정도의 내용만 간단하게 비교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뒤로 넘어가면 자 이거는 그래도 하나 우리가 소개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될 텐데 이제 아주 많이 나오죠 우리가 뭐가 많이 나올 거냐면 델 연산자라고 하는 델 연산자 자 이건 전자기학 시간에도 이제 한번 정리할 건데 델 연산자라고 해서 자유롭게 표현해 주는 게 델 연산자여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되어 주는 물리량이냐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핫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우리 x핫 i핫 대신에 x핫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i핫을 표현할까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그 다음에 j핫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그 다음에 늘 k핫으로 표현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대일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방향에 대해 x방향에 대한 변화율 y축 방향에 대한 변화율 z축 방향에 대한 변화율을 나타내 주는 우리 이런 계산 방법을 나타내 주는 게 대일 연산자 그러니까 연산자가 뒤에 나오는 물리량에 대해서 자 우리 어떻게 계산해 줄 것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가 연산자라고 하는데 대일 연산자는 각각의 방향에 대한 기울기를 나타내 주는 값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이름 정도는 그래도 잘 좀 비용하고 갑시다 대일 연산자는 이름을 세 가지로 바꿔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대일 연산자가 어떤 이름들 스칼라에게 스칼라예요 스칼라예요 스칼라에 작용을 합니다 우린 대표적인 게 나중에 전위 또는 퍼텐셜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텐데 그럼 이때 얘는 우리가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그래디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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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읽는 거는 그럼 그래디언트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 이건 그냥 기울기예요 기울기 각각 X, Y, Z 방향에 대해서 기울기가 어떻게 우리가 표현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자 대일 연산자가 스칼라 함수에 작용하면 그래디언트 F라고 있습니다 그래디언트 V 그래디언트 에너지 U 이런 것도 등장하게 될 거예요 퍼텐셜 에너지나 전위 같은 걸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대일 연산자가 우리 벡터 함수에 작용해요 이건 벡터예요 내적으로 작용합니다 벡터 함수에 벡터 함수의 내적 여러분들 이거는 내적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일 연산자도 벡터이긴 하지만 그냥 스칼라와 곱한 거예요 곱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스칼라 함수에 작용한다라고 표현할 거고요 자 이건 대일 연산자가 벡터 함수에 내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읽냐 아 얘는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 자 F자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다이버전스는 무슨 뜻이냐면 이건 발산의 의미예요 발산 우리 얼마만큼 퍼져나가느냐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얼마만큼 퍼져나가는지를 나타내 주는 우리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대일 연산자도 우리 무엇에도 작용할 수 있었냐면 우리 벡터 함수에 외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벡터 함수에 외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있냐면 얘는 컬이라고 읽어요 영어로 쓰지 않을게요 그냥 컬 컬 F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컬 F 뭐 C와 R이고 다이버전스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나타내주는데 컬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회전이에요 회전 회전성을 나타내 주는 물리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벡터 함수에 작용하는 자 우리 대일 연산자는 저기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유명한 거 우리 기본적으로 벡터 함수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아 요렇게 해서 UV라고 하는 어 이거 혹시 기억나요? 전위의 기울기가 뭐였었냐면 전기장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전기장이 등장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중 유명한 게 얘는 우리 이렇게 표현해서 크로스 우리 B라고 하면 우리 자기장은 회전형 자기장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아 요거는 또 우리 답들이 좀 정해져 있었는데 회전형 장기장은 뮤제로의 J라고 하는 전류 밀도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더 있긴 하지만 자 뮤제로의 입실론 제로 곱하기 우리 라운드 T분의 라운드 2라고 하는 자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여하가 회전성을 나타내 주는 물리량으로 컬 그 다음에 우리 발산을 나타내 주는 얼마만큼 퍼져나가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다이버전스 이렇게 작용할 때 얼마만큼 회전하느냐를 나타내 줄 때는 자 우리 컬 F라고 해서 우리 읽을 때 대일 연산자가 자 우리 회전성을 판단해 주는 물리량으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일 연산자가 스칼라에 작용하느냐 벡터에 작용하느냐 벡터에 우리 네 스칼라 곱으로 작용하느냐 벡터에 우리 벡터 곱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읽는 방법은 다 다르고 의미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늘 알고 있으셔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대일 연산자는 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전공으로 가면 좀 수학이 좀 많이 우리가 표현이 되죠 자 근데 수학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물리적 의미 판단하는 것들을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좌표계를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좌표계 근데 좌표계는 자 우리 일반 물리학에서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제가 여러가지 좌표계 그러니까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구좌표계 이 세 가지는 일단 기본적인 좌표계이지만 원통좌표계나 구좌표계의 좌표 변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루진 않습니다 또 각각에 대해서 이런 여러분들 원통좌표계나 우리 구좌표계를 직각좌표계로 바꿔서 표현해 주는 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나오진 않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은 다 시험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좌표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좌표는 일단은 뭐를 아는 게 중요했다라고 했었냐면 평면 평면 극좌표계 이거는 하나는 꼭 기본적으로 필수로 알고 갑시다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배우고 정리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언제 써먹냐면 유효포텐셜 에너지하고 회전계에서의 관성력을 우리가 다룰 때 이건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물론 이제 3차원에 대해서 오일러 방정식에 대해서는 구좌표계도 우리가 표현하기는 필요하긴 하지만 평면 극좌표계 정도까지는 필수적으로 좀 알고 나머지 우리 뒤에 원통좌표계와 구좌표계에 대한 우리 위치 속도 가속도 표현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갖다 놓긴 했었는데 이거 다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옛날에 배웠었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평면 극좌표계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들로 비교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면 극좌표계에 대해서 이건 일반 물량 시간에 정리했었어요 여기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세타라고 하고 여기 R이라고 하면 아 우리 얘를 X축과 Y축으로 표현해 주는 걸 직각좌표계라고 하지만 자 단위 벡터에 해당되는 R햇 방향과 그 다음에 세타햇 방향 이렇게 R햇 방향과 세타햇 방향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우리 이게 극좌표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R벡터를 우리 R과 R햇으로 표현하기로 여러분 약속을 했었어요 R과 R햇 자 그래서 우리 변화율이 중요했었는데 이런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R햇의 닷이었어요 우리 닷은 이건 무엇의 의미였어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 DT분의 DR햇이 우리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가 살짝 변하게 되면 우리 D세타만큼 변하게 되는 특징들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었는데 아금에는 방향은 세타햇 방향이고 그 다음에 크기는 우리 얼마로 세타의 닷만큼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내용들이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게 자 이게 R햇 벡터의 우리 변화율이었었고 마찬가지 세타햇의 닷은 얘도 변화율은 세타햇인데 방향이 마이너스 R햇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요거 좀 표현합시다 R벡터를 R과 R햇으로 표현한다면 그럼 우리 V라고 하는 속도 벡터는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자 우리 DT분의 DR벡터 즉 여러분들 R벡터의 닷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한 번씩 미분해 준 거였습니다 R닷의 R햇 플러스 R의 R햇의 닷인데 R햇의 닷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세타다 세타햇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었어요 또 우리 가속도는 우리 V벡터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게 우리는 가속도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쭉 하나씩 하셔야 돼요 R의 2닷 곱하기 R햇 플러스 그다음에 R햇의 이거 한 번 더 미분해 주셔야 돼요 세타다 세타햇 플러스 R햇 세타햇 세타닷 세타햇 R닷 세타닷 세타햇 플러스 R 곱하기 세타의 2닷 그다음에 세타햇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의 R의 세타닷인데 하나가 더 등장하죠 제곱되고 R햇이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R햇끼리 묶고요 R햇끼리 묶을 수 있고 또 우리 무엇으로 묶을 수 있었냐면 세타햇끼리 묶어서 우리 표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R의 2닷 마이너스 R세타닷의 제곱 그다음에 이거는 좀 더해지네요 R세타의 2닷 플러스 2 R닷의 세타닷이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도 표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좀 해보시고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를 풀려면 요즘에는 잘 안 나와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잘 나오진 않아서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이것도 언제 필요하냐면 우리 평면 극좌표계의 유효 퍼텐셜 에너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부기할 때는 잘 여러분 보시고 풀어주셔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되는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예제가 좀 기출문제 있습니다 2007년도에 나왔었던 기출문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이번 문제 2022년 기출에서 나왔었던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보시고 잠시 후에 이 기출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